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흥국증권이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올 하반기 국내 기업의 실적 쇼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흥국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 12개월 선액 영업이익은 지난주 0.14%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디스플레이나 IT 가전, 조선 화학 등이 영업이익 상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더딘 소비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달 CPI 지표가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상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예상치에는 못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투세 유예의 무게가 실릴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적용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이 올해 주담대 증가율이 10년 만에 0%를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수조원씩 급증하면서 비상에 걸렸지만 올해 유럽은행들의 주담대 증가율은 10년 만에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유럽인들이 주담대를 일으키지 않는 여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형제의 낙폭을 축소해가는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군들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거래 자금에서 어떤 섹터에 눈을 좀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정확한 마침표 그리고 내일 시장에 관한 정확한 힌트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지 조회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바이오군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0.5%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역시나 3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FDA에 추가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왔었죠. 그에 따라서 오늘 강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5.27% 상승하면서 8만 9,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렉라자에 관한 이슈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각받지 않는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방이 열려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3.82%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봉 LS와 셀룸에도 역시도 실시간 조회 종목에 랭킹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다양한 섹터군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조회 상위 종목으로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짱, 내일짱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장에 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짱, 내일짱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짱, 내일짱 2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한 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사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잠시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의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8월에 겪었던 블랙몬데이였죠. 그날은 블랙몬데이 지수 자체가 거의 10% 넘게 하락했던 그 저점단까지 지금 증시가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급락장 이후 다음 날 증시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만들어놨던 저점 가격단이 대략적으로 2,490포인트 정도였는데 오늘 시가가 살짝 고유해서 출발했다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고요. 선물단에서도 어떤 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대로만 봤을 때는 사실 국내 증시 지금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글로벌 증시 다 갈 때 K증시 가지 못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죠. 물론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금투세라든지 양도세 부분에서는 10억이 50억으로 이렇게 좀 상향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회피 물량들이 또 연말 가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매년 지금 한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9월달이 가장 안 좋은 달이었고요. 맞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달이 가장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 사게 되면 반등이 나왔던 거 2022년도 10월 말부터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2023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또 동일하게 10월 말에 시장의 반등이 나와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 데이터가 계속해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금리 인하라는 부분인데 시장이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고 금리를 올렸던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상승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이게 액션으로 들어갈 때 과연 이거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느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때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으로 또 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 침체 이야기, 앤캐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한 번 큰 폭으로 두드려 맞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이중 바닥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형성되었던 저점단은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흐름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8월 말에 나왔던 미국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금 3%대로 수장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9월 말에 확정치로 바뀔 텐데 그때 또 데이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2%대에서 3%대로 바뀌었다라는 거, 분기 성장률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 여기에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미래의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증시가 만약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면 그런 과도한 우려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 많이 올랐고요. 미 증시 역시 밸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한마디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기 침체는 좀 과도한 우려감이 있지 않나 미국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역시나 이번 조정 9월 달에 어찌 되었든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이거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빠진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렇게 빠질 때는 우리가 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일단 250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 이게 이제 전저점 구간을 높이는 흐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을 앞둔 한 주이긴 하지만 이게 올선 위로 이렇게 좀 안착하는 흐름 이런 게 좀 만들어진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방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번 주에 남아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가급적이면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시기보다는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짧게 잘 치고 빠지면서 올라올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또 9월 달은 역사적으로 증시 악세를 나타냈던 달이기도 했고 또 금리 인하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역사적인 통계로 봤을 때 증시가 하락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저희가 금리 인하의 폭에 관해서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베이비 컷을 할 것이냐 비컷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월가에 있는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컷이 오히려 경기 침체는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의 폭이 증시에는 그래도 긍정적일까요? 저는 일단 비컷을 하게 됐을 때 시장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비컷 했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충격은 우리에게는 저렴한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그게 이제 하루짜리 하락이 될 거냐 아니면 며칠 더 빠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크게 빠질 때 우리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있었던 시장이 좀 아리까리해서 이렇게 보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점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본다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비컷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로 조심스럽게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비컷을 하게 됐을 때는 앞쪽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미 했어야 했던 거를 놓쳤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단 스몰컷 해놓고 또 데이터가 나오는 거 향방을 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의 룸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연준 측에서는 계속되는 경제 지표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비컷까지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비컷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또 암암리에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도 아마 이제 비컷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섹터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제 얼마 뒤에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 있는데 사실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어떤 관련주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 관련주들을 어느 타이밍에 또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시장 반등 나오니까 이것저것 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으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리스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대마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특히나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크게 아직은 부각은 되지는 않았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타다가 최근 이제 증시 밀리면서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섹터라고 하면 그렇지만 테마라고 우리가 했을 때 해리스 관련 테마나 트럼프 관련 테마 내일 10시 정도에 이제 토론회가 진행될 텐데 둘 다 오를 겁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섹터 다 두 테마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누가 잘했냐 어떤 그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치는 향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까지는 봤을 때 두 테마다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재건 테마들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대마 테마 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보면 최근 주가 이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어떤 하락 추세를 이번에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갭 상승이 나온다라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테마 이번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모멘텀이 이쪽으로 수급 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열어놓고 좀 짧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수혜 섹터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섹터군들을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여주는 흐름들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대표님께 혹시 이러한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외에는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 있을까요? 대마 테마를 제외하고는? 대선 관련해서요. 신재생에너지 쪽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CS윈드라든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국내 어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헤리스가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상가도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대선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졌을 때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내일 이제 대선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 헤리스나 트럼프 쪽에서 기존에 했던 지금 현 대통령이죠. 바이든처럼 어버버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주가가 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급등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언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쟁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시세가 한 번씩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신재생 관련해서도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시장에서는 또 이렇다 할 이슈들이 하나 둘씩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섹터를 선택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아이폰에 관한 이슈도 있고 또 시장에서 추가로 지금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이슈들도 선별적으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떤 섹터군들도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7월달 들어서 그 전부터 몇몇 종목들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굵직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7월 초부터 해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시되면서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일단 현재 시장에 여전히 헬스케어는 주도주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약간 변화가 8월 말부터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드는 게 결국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나오면서 헬스케어들의 추세가 살짝 꺾일 가능성이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존의 좋은 흐름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갑니다.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헬스케어가 올랐는데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된다. 그랬을 때 지금 헬스케어 쪽은 꽤나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또 세론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쪽은 실질적으로 다 같이 많이 올랐냐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회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추세가 꺾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기민하게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좋은 이야기들 실적이 좋아지고 사이클이 좋고 밸류가 싸고 하지만 반도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상승하던 추세의 흐름이 꺾였을 때부터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전력 설비도 오늘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결국은 이 추세가 꺾이는 거 결국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2023년, 2024년 물론 실적이 좋으면 계속 올라갑니다만 계속 좋아지는 경우 실적이라는 그 모멘텀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 실적 장세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동성 장세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지난 1년간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다, 수출이 좋다 하면 그런 쪽들이 쫙쫙쫙쫙 올랐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방향성이 이제는 꺾일 때는 대응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주의에 관한 전망들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술적인 분석에 관해서도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시장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저희가 또 든든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또 금융업종들도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몇 주간은 시세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더라고요. 금융업종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긴 한데 밸류업 관련해서 KB금융 같은 경우가 대장격으로 상승을 쭉 해왔었고 이게 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신고가 행진을 쭉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2024년 들어서 주가 거의 한 90%, 100% 가까이 이렇게 오른 상황인데 이게 시촌이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7월에 만들어진 고점이 이제 9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9만 2,400원인데 이번 지수가 이제 급락 나온 이후에 가장 또 반등이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때 상승 흐름을 받아줬던 부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국내 증시의 어떤 유동성의 한계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올라갈 종목들이 많다라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에서는 차익실현이 나오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시세 쏠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금융주들 밸류업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고 사이클이 좋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방향이 꺾이면 우리가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KB금융 기준으로 7만 5천 원 정도가 이탈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조심해서 우리에 접근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배당에 대한 모멘텀 주주 한원에 대한 정책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최근 장이 안 좋을 때 상승했다는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하락장에 좀 잘 버티는 그런 종목 상승을 또 대단하게 여기서 노려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금융업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들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기대감은 여전히 재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랭킹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는 마이너스 1.89% 하락하면서 6만 7,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리포트에서 하반기 실적에 관한 안 좋은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오늘 시장에서 큰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3.39% 상승하면서 2만 1,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퓨언티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시장의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장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4% 상승한 1만 8천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성밸브도 11.85%의 급등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유명 석유회사들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질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황고래 테마 재부각되면서 여전히 주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데즈 컴바인인데요. 코데즈 컴바인은 유통 주식이 적은 품절주 중의 하나이죠. 이러한 품절주줄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1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1,5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까지 살펴봤는데 대표님께서는 또 저희가 뽑아온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나 섹터군도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기서는 관심이 가는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어떤 코데즈 컴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품절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라든지 이런 품절주들과 함께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사실 거래대금이 대단하게 또 터졌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저기서 삼성전자 정도 조금 그리고 블루엠텍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점을 지금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국내 증시가 좀 시원하게 갈 텐데 지금 아직 컬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계속 품음만 돌고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반도체 픽아웃 이야기가 골드만삭스였나요? 모건스탠리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게 이제 나오면서부터 반도체 섹터들이 좀 쭉 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 우리 잡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사실 무겁기도 하거니와 가격적인 메리트는 들어왔지만 이게 돌려서 빠르게 돌아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삼성전자라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들어왔을 때 분할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보지 않는 게 일단은 반도체 섹터는 보지 않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대봉 LS가 비만 치료제 관련 주 중에서 대장으로 상가 신고가로 갱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저항 가격대를 한 2만 5백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쉽게 뚫지 못할 거다라고 봤던 구간이었는데 오늘 뉴스와 함께 이런 구간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을 오늘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유통 관련된 의약품 유통 관련된 기업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거 출시하게 되면 유통을 담당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만약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국내 출시 전까지 계속된다고 했을 때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비만 관련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꽤나 많아가지고 아마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지금 DXVX라는 종목인데 사실 시총도 워낙 작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비만과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도 지금 다 같이 올라요. 그래서 어떤 테마주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실적과는 무관하게 어떤 모멘텀을 받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던데 일단 비만 쪽은 출시가 이제 거의 확정시 되었기 때문에 출시 뭐 며칠 전까지 모멘텀은 좀 지속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시 전까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대표님께 저희가 이제 코스닥 대형주단으로 좀 가볼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관해서 최근에 주가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전망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 어팡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최악인 상황이고 바닥을 이제 계속 전저점을 깨면서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추세 하락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에코그룹의 어떤 주가 흐름과 상반되게 움직이는 섹터가 바로 셀 3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소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잘 팔려야 거기에서 뭔가 수주를 더 받아서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결국은 이제 셀 3사가 향후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른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재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다만 이제 소재 쪽은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메탈 가격들이 지금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게 지금 추세 전환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금리 인하 시점에는 성장주단을 더 상승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향후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셀 3사처럼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떨어진다고 계속 사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느냐가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챙겨봐야 할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챙겨보시고 실적적인 부분들 또 뒷받침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또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군들을 그래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지 되지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좀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앤캐리부터 해서 어떤 환율에 급격한 변화가 한번 찾아왔었거든요. 지금 일단 단기적인 하락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원화 강세가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워낙 강세가 조금 약해지는 1,36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와 관련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환율 수혜주들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라고 생각해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섹터를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운송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운송 쪽에서도 항공주들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논리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원화가 거의 1,400원 가까이 하다가 지금 꽤나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가가 지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68달러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70달러를 깨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의 박스권 하단 자리는 63달러 부근이 됩니다. 고중도 가격당까지는 대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제 시작할 때 브리핑에서의 중국의 성장이 이제 더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한번 돌아서 강하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오펙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가를 바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원유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수출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고정비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연료 관련된 부분 Z-Fuel이라고 하는데 항공유가 되겠죠. 이 항공유가 이제 7월 달에 한 100달러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8월 달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92달러 정도 배럴당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2.7달러 이런데 이게 1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한 300억 정도, 대한항공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의 어떤 이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달러 정도 떨어지기면 한 3천억 정도의 어떤 이익 마진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항공유들 미리 이제 억션을 통해서 이제 좀 쌀 때 더 비축을 해두고 비쌀 때 이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큰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유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3, 4분기 우리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항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만은 WTI가 63달러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항공주라든지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뀐다. 그때는 이런 관련 주들을 조금 긴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종가 배팅으로는 항공주에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하락에 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운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제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운 관련주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까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 최근에 많이 올랐다 했다가 좀 빠졌는데 여전히 이제 1900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긍정적이긴 한데 글쎄요. 이제 뭐 대단한 시세적인 모멘텀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나 저평가 부분을 생각해서 본다라면 펜오션 정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해운이나 뭐 HMM 다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뭐 탑핵으로 뽑으라면 펜오션이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전에 이제 항공주들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큰 항공사고 LCC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이전에 2019년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한국의 LCC들이 너무 많다.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통폐합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될 때는 계열사로 있는 진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병 이슈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고정비의 하락 거기에 따른 이익 증가 그 다음에 기업들 간의 M&A 모멘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항공주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대표님께 들어봤고요. 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들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어려운 시장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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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양 시장은 한때 2% 전후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엔화 강세를 그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140, 1엔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3개월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양 시장 문을 닫았는데요. 오늘 우리 양 시장은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의 악재는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장 중반 들어서는 낙폭을 축소해가는 흐름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상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운조 양상을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35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714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여전히 매도하고 있다는 게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 열려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코스피 상승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산부 토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8%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코오롱 글로벌도 11%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3%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 매각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장에도 2%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다음 상위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운수 장비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SJ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거래 연속 현재 매수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시장에서 7%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2,640원 선 터치했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5.49% 상승했고요. S&T 모티브와 같은 자동차 관련 업종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내면서 4.87%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핸즈 코퍼레이션도 4.55%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운수 장비 업종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락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은 금융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밸류업 기대감들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일제의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정부에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규제를 조금 더 조여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반적인 금융업종 은행업종의 악재를 불러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은행의 영업이익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불가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4% 하락했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모두 4% 3% 하락했고요. SK증권 우선주와 한양증권 우선주도 3.14% 하락했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4.63%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삼화전자 역시도 2.20% 그리고 세방전지도 2.13%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전기전자 업종들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혼조향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섹터단에 어느 정도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코스닥 시작 흐름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을 이끈 쪽은 제약바이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드디어 오늘 미국의 생물보안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역시나 제약이고요. 그 안에서는 대봉LS가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비만치료제가 가장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위구비가 국내 10월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비만치료제의 주성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인도 제약사와 CDMO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진 않지만 휴원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치료제에 쓰이는 펩타이드 의약품에 대해서 국채과제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윗고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안에서는 또 HLB 그룹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 재승인 이슈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관련 서류를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HLB 포함해서 그룹주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도 상승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업종이었는데요. 이 안에서는 제닉이 30% 거의 가깝게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 2주 전만 하더라도 종가가 3천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보이시는 것처럼 1만 3천 원대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투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 제닉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오늘 일제히 화장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또 실리콘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 정리해볼 수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폴란드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전체적으로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던 것은 아마존의 경쟁사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B2C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B2B 사업에 강하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른 상승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계 장비 쪽인데요. 오늘은 유리기판 쪽이 강세를 보였었죠. 특히 이 안에서는 HB, 테크놀로지, 피로틱스 모두 다 유리기판이 상단에 자리를 하면서 10% 안팎의 고공행진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나 살펴봤더니 삼성전기, LG인호텔 이렇게 국제칸 유리기판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행사에 참가를 해서 관련 기술과 시제품을 선보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다가 오늘에서야 주목을 받았거든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락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PPI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안포로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서 지난 금요일까지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8% 가깝게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5%대의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폰 이슈도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부품 관련 종목인 이 엘컴텍은 내림세를 보였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너무나도 많은 대형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 대선 토론을 포함해서 아이폰 16 공개도 있고요. PPI, CPI 모두 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속에 우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이기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지수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크로적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정들도 남아있고요.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는 만큼 다양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